축구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남아서. 다 실내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지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계속 외국만 입고 있고. 신발을 신은 게 지금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요즘에 그런 거예요? 시안이가 원래 그랬어요. 온화면 중에 유독 그렇게 나가기 싫어하더라고. 사실 아빠 입장에서 운동도 하고 그런 모습 보고 싶기는 할 텐데. 충분히 같이 놀아줄 수 있는데, 아빠는. 근데 아빠 고민이겠다, 이거는. 저런 걸 좋아하는 거야, 집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라든지. 시안아. 네? 밖에 나가서 축구할까? 싫어요, 저 밖에 너무 추워요. 따뜻하게 입고 가면 되지. 너무 추워요. 나가는 거 싫어. 왜? 추워! 여! 여! 진짜 추운가 보다. 혹시 시안이 패딩이 없는 건 아니죠? 아니, 아빠 너무 춥게 입혀서. 왜냐하면 겉옷이 없으면 추울 수 있으니까 안 나가지, 사실. 맞아. 초라, 초라, 초라. 나 나가야 해. 저기 정상인데. 나 나가야 해. 얘네들은 나가고 싶어서 그렇고. 얘네들은, 얘네들은 어떻게 해. 응? 응? 아, 춥다고 하니까 따뜻한 옷을 일단 입어보나 봐요. 너 추우면 그냥 이런 거 쓰면 안 추워. 너 이거 써봐. 어떻게 알아? 아빠가 다 알지. 봐봐, 써봐. 지금 뭐 이거 쓰고 봐봐. 어? 왜? 응. 이거 쓰면 따뜻해서 막 나오고 싶어질걸? 일로 와봐. 겨울이어서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추운 거 싫어야지. 시도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 둘 중에 하나.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하나. 하나. 표정이 왜 안 좋잖아, 표정이. 또 빨더. 일단은. 따뜻하다. 쉽지 않다, 근데. 내기 해야지, 내기. 시작. 내기 해야지, 내기. 시작. 아빠가 먼저 짤까? 안 짤까? 안 짤까? 안 짤까? 오, 여기 죽었다. 어머나. 오.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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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어, 이제. 오, 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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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네, 아빠가. 안 좋다. 아빠의 소원은. 내일은 시안이랑 아빠랑 둘이 데이트. 데이트가 뭐야? 둘이 나가서 노는 거. 알았어. 오케이. 싫은데. 효자다, 효자. 근데 싫대. 약속을 하고 게임을 했기 때문에 지키네요. 그래도. 가기로 했어. 결정했어, 약속했어. 자, 뭐 번째 쓰레기. 응? 요리하시나? 잘게 쓰레기, 잘게. 즐겨봐. 이 채널. 이 채널. 이 채널. 이 채널. 이 채널. 이 채널. 이 채널.